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라는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근데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있어요. 제가 대충 뭐 생겨 그렸어요. 자, 이 컴퓨터가 있고 여기는 노트북이 있고요. 여기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막 찍고 다니겠죠? 그럼 이 스마트폰 안에는 이미지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미지 한 장 한 장들이, 그 파일 한 장 한 장들이 사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그 사진을 옮겨서 큰 화면으로 사진을 보려면 자, 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다 연결하고 복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사진을 굳이 이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복사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요.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보면 자동으로 이 안에 사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에요. 자, 이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어요. 뭐 엑셀이 될 수도 있고 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말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죠. 이 컴퓨터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집에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있는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클라우드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직장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딱 켜보면 노트북 안에 이미 집에서 작업한 컴퓨터의 그 데이터가 노트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서 집에 가보면 그 수정한 결과가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백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백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백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 안에는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데이터가 유실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컴퓨터가 번개를 맞았거나 아니면 집에 물이 새는데 하필 거기에 컴퓨터가 있었거나 아니면 손자가 컴퓨터 회사가 물을 엎질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도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들이 날라가는 거기 때문에 타격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백업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데이터들, 중요한 데이터들을 수시로 어딘가에 복사해놔서 그 컴퓨터나 그 기계 자체가 박살이 나도 그 데이터는 미리 대피시켜놓은 곳에 있는 걸 가져와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백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작성한 데이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컴퓨터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나 드랍박스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계가 고장났을 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복구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시는 데 있어서 백업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데이터를 어딘가로 대피시켜놓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면서 쓰면서 느끼는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은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중의 하나는 기계가 고장날 것 같은 왜냐하면 고가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계 안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가 날라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자, 기계는 일단 기계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는 아주 강인한 기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기계가 딱 하나 있죠. 냉장고죠. 컴퓨터는 그 냉장고에 필적할 만큼 강인한 기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장이 나지 않고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건 간에 컴퓨터의 영향에는 그 수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인데요. 근데 데이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데이터가 날라가 버릴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공포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백업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만드는 그 데이터, 소중한 데이터 그게 자동으로 어딘가에 저장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나도 컴퓨터가 고장난 건 손실이지만 데이터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고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우선 제가 하는 서비스 중에는 용량이 제일 커요. 50GB를 제공하는데요. 50GB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진들은 다 저장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영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50GB면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여기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다음 클라우드라고 적혀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시는 것처럼 다음 클라우드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다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거는 이제 다음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보시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수업 밑에 보면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 중에 다음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그 안에 다음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이 수업의 나머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 다음 클라우드의 홈페이지로 로그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아마 이것과 유사한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화면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왼쪽에 보면 이 클라우드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문서, 사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각각 디렉토리, 폴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자, 우리 효도코딩 수업 중에 컴퓨터 수업에 보시면 자, 운영체제 밑에 아이콘, 폴더와 파일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홈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긴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각각 하나하나가 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 아이콘은 디렉토리 또는 폴더라고 라고 부르는 거죠. 방이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도 폴더와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폴더와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조금 있다가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폴더 동기화를 쉽고 빠르게 PC 싱크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자,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웹과 내 PC를 한 폴더처럼 다음 클라우드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용 다운로드가 있고 맥, 리눅스용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그 중에서 윈도우용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할게요. 아마 대부분의 컴퓨터는 윈도우용일 겁니다. 자, 여기서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는게 나오거든요. 요건 뭐냐면 방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그 프로그램을 당신의 컴퓨터에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이 시작이 되겠죠? 자, 요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얘를 누르면 되고요. 자, 다음 클라우드를 설치합니다. 라고 나오죠? 다음 그 다음에 동의함 누르시고 예, 설치한다고 하신 다음에 다음 클라우드 실행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마침을 하면 요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일단 저는 브라우저를 끄겠습니다. 자,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자, 이걸 제가 끄고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콘을 바탕화면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기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죠? 그거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뭔가 비밀번호가 틀렸네요. 다시 입력하고요.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 PC의 이름을 물어봐요.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것을 쓰셔도 돼요. 물론 이 컴퓨터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고 싶으시면 저걸 바꾸셔도 됩니다. 자, 싱크 폴더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 그냥 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위치라고 적혀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어떤 이 컴퓨터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면 되고요. 잘 아시면 찾아보기를 해서 이 다음 클라우드가 설치될 디렉토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한 다음에 자, 다음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싱크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세지가 나오고요. 이 PC의 이름은 egoing-spider고요. 그리고 폴더 이름은 요렇게 된다라고 적혀있죠. 자, 이 위치에 다음 클라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클라우드와 이 PC의 싱크가 시작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닫기 버튼 누르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닫기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돌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가 이렇게 딱 뜰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반 정도 온 겁니다. 잘 따라오신 거고요. 조금만 더 하면 이 다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